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입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리오리 휴먼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티비 자칭 타칭 홍보대사를 자칭하는 안진걸입니다 오마이티비 150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쭉쭉 들어오십시오 오마이티비 안진걸 오늘 우리 방송 도중에 150만이 되면 제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지난주에 스픽스 악자집걸 갔는데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30만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생색을 냈죠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오늘 진짜 지금 생방송 도중에 오마이티가 150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100만 골드 버튼 있잖아요 150만은 골드 버튼은 없답니다 여러분 없지만 민중이 드리는 골드 버튼 민중이 사랑하는 골드 버튼을 제가 오마이티비에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마이티가 150만 되면 최진봉 교수님 변희 대표님 임세윤 소장하고 제가 민생경 연구소에서 유튜브 역사상 최초의 헌정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마이티비를 추앙하는 헌정방송 저희가 따로 할게요 오마이티비에서 같이 준비해주시면 좋고 아직 변희재 대표 가장 같은 방송인 변희 대표가 오마이티비는 정식으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외곽에서 한 번 하고 오마이티비에 방송을 갖다 바칠까 여러분 빨리빨리 쭉 들어와 주시오 우리 오마이티비 안징월TV 안징월TV 오늘 또 생중이 하고 특히 오마이티비 150만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날 전국집중집회 또 전국집중집회 전에 야단법석 시국법회 불교계 스님들이 수백 수천 명이 참여하는 신도들까지 윤석열 퇴진 첫 번째 불교계 대규모 집회이기 때문에 그쯤에는 150만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150만 여러 가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좀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방금 저희가 생중계도 했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200일 벌써 이렇게 지나는 동안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법도 지금 국민의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생중계 저도 봤고 농성장 오늘 오전까지 200시간 농성하시고 지금 해당 기자회견하면서 특별 재정 촉구하는 건데요 제가 수목금 3일 연속 농성장에 응원 방문 가고 1인이시도 하고 또 안중근 TV로 생중계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하기 전에요 지난 토요일날 족발집회 갔을 때 일본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마이티브도 올라가 있거든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 22분이 오셔가지고 윤석열과 기시다를 규탄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전쟁 동맹 안보도행명 이것은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부른다 북중로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도 전쟁하려고 하는 것도 안된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도 안된다 힘든 말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안내를 했더니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셨어요 일본 영양제하고 이건 일본 생활제품인 것 같아요 땡큐 해가지고 저는 제가 혼자 받는 것보다는 우리 오마이티브를 기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생활용품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최대 뭔가요 그게? 처음 보는 겁니다 스테플러 아니면 이런 것 같은데 오마이티비에 다 갖다 갖추려고 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선물을 오마이티비에 주셨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마이티비하고 오마이 뉴스 좋아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오현호 대표님 박정우 기자님 김종철 기자님 이분들이 평소에 취재활동도 하고 방송도 해야 되는데 우리 오마이티비 방송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일주일에 방송을 10개도 넘게 하시니까 그다음에 촛불행동 이번에 1주년 컵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오마이티비에 이것도 증정하고 이 티셔츠도 티셔츠도 나왔어요 시민들께서 촛불 즉배 때 소정의 비용을 받고 파는데 저한테는 하나 기부지셨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민심의 촛불 민심의 촛불을 독도는 우리 땅 티셔츠라든지 이런 게 다시 등장해요 요즘에 맞아요 윤석열 아웃 이런 진보당 기장 이번에 윤석열 아웃이잖아요 제가 오늘 다양한 지난주에 윤석열 1년을 맞은 다양한 집회, 기자회견, 강연, 미팅을 통해서 온갖 선물과 피켓을 다 구해왔습니다 우리 오마이티비 다 드리려고 그래서 이 티셔츠도 여러분 진짜 예쁘죠 촛불집에 나오시면 사실 수 있으세요 옆에는 또 태극기 요즘 이게 태극기가 이제 옛날 박근혜 타러 반대했던 사람들의 상징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팔아먹는 윤석열이 맞선 국민주권의 상징으로 요즘 태극기를 많이 들고 나오세요 집회장에 태극기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민심의 촛불 티셔츠도 우리 항상 촛불집에 함께해 주시는 단 한 번도 빠진 우리 오마이티비에 티셔츠도 증정하고 일본 분들이 평화와 연대 상징을 갖고 온 영양견과 생활용품 다시 한번 오 촛불행동 컵 예쁘죠? 색깔도 네 여러분 촛불행동 핑크 핑크 네 이제 윤석열을 몰아내면 핑크뿐 미래가 온다 이런 취지로 제가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버려놓고 자 이제 자 뭐 여러가지 이제 선물까지 주시고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오마이티비에 대한 제 마음이 느껴지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 기자님과 오마이티비에 대한 제 마음 느껴지시죠? 제가 이렇게 막 다량의 선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꼽꼽하게 조금씩만 드리려야겠는데 오마이티비에 다 드리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선물 얘기로 시작을 해봤지만 뭐 계속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못 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토요일 집회 분위기 네 이태훈 참사 얘기 좀 딱 하고요 제가 농성장도 토요일 지난주부터 훨씬 많이 모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4월 5월 되면 뭐 100만 명 쏟아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전망 가끔 틀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김재훈은 중징계 태용호는 경징계가 확실하다 심지어 징계를 제대로 못 할 거다 했는데 진짜 징계를 연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태용호와 자진 사퇴하고 경징계 3개월 제가 맞춰서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4월 5월 달에 100만 명 정도 쏟아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은 틀렸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가 팩트가 틀리거나 전망이 틀리면 정중히 사과하고 성찰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우리가 100만 명이 모이려면 야당과 노동계와 전국의 심사단체 다 결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뭐 다 해서 윤석열 태진이 결의가 안 돼 있어요 그나마 이번에 1주년 기념지 때 보니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님이 지난주 일주일 5월 10일 날 기자회견했잖아요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하겠다 태진을 주장한다가 아니에요 탄핵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네 오마이티비에서 한 50만 가까이 모셨더라고요 기본소득당 입장도 굉장히 요즘 지지를 많이 받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님 입장도 의원 입장도 탄핵을 추진하겠다 태진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약간은 유보적이잖아요 진보당 가장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진보당도 윤석열 아웃이에요 태진이 아니에요 이게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던 거예요 실종된 청년의 미래 윤석열 아웃 이쪽에는 외교는 굴종 민생의 실종은 윤석열 아웃 강성 후보가 이걸 당선됐잖아요 안혜욱은 태진으로 공약을 걸었고 강성 후보는 아웃을 걸었어요 아웃은 상당히 레토릭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수사적인 표현이잖아요 일종의 항의성 표현이잖아요 노와 이런 것처럼 구호로 갈 수 있는 노 트럼프 노와 이런 건 노 예스피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집회에 박근혜 집회 때 가장 큰 야당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진보당 당원들 일부는 나오시지만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윤석열로부터 간첩으로 물리고 깡패로 물리고 공갈사법으로 물려서 우리 양회동 열사 같은 분이 희생까지 당했잖아요 이분의 유지가 뭐냐 제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노동자의 주인 되는 세상 그리고 내가 집시법도 국가본법도 아니고 세상에 공갈협박사법으로 몰렸다 이건 내 자존심이 내 인생이 용납하지 않는다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얘기해냈거든요 이렇게 몰아붙이면 사고 생길 수도 있다 탄압으로 죽을 수도 있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모욕감으로 극단 선택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했는데 정말 이분이 너무 슬픈 게 이거예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양대 노총이 아직 결의가 안 돼 다만 지난주에 드디어 여러분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때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퇴진을 주장하는 세력이 늘어나요 탄압을 주장하는 세력이 늘어나니까 지식인들이나 단체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대우는 커질 건데 4월 5월에 100만 명이 될 거라는 건 저희가 이제 틀린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전국 집중 집회니까 수십만 명 단위로 많이 모기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권 1년 차가 지났잖아요 정확히 이 침으로부터는 14개월 침은 정치 침으로부터는 1년 1개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 늘어난 계기는 마련했다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번에 시찰단 시찰단이 아니라 관광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염수를 지금 처리수로 변경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맘카페라든지 생활시민들 생활세계 시민들이 쏟아 나올 거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이내 100만 명이 될 거다 제가 장담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노동계 정기시민사회단체가 결의가 안 돼 있고 국내 입장에서도 1년 내 한 윤석열 정권 100일 때부터 사실 김현민 목사나 변희회 대표님 내 그룹은 취임되자마자 퇴진 투쟁을 했고 우리 촛불행동이나 민생경영 우선은 그래도 100일까지는 선거 결과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윤석열 후보를 찍은 국민들에 대한 존중으로 퇴진은 안 하고 경고나 규탄만 했는데 100일 때부터 퇴진 집회를 시작해서 다음 주가 40차예요 5월 20일 전국 집중 집회가 40번째 여러분 40번째인데 어? 작년에 올해 봄에 끌어내릴 수도 있다 대규모 항쟁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 오히려 사람이 줄어들지 않아서 사람들이 약간 지치고 실망하신 것도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뀌는 게 없다는 생각하시니까 바뀌는 게 없다 저놈은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도 마음에 안 들고 촛불행동 집회도 식상하다 지쳤다 40번 내내 나왔는데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촛불행동이 창당하는 많은 논란까지 있으면서 창당은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공식적 입장도 나왔습니다 촛불행동에서도 그다음에 촛불행동이 참여하는 수백 개 단체 중에 한두 개 단체가 자기들이 창당한다는데 그건 뭐 창당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촛불행동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면서 어려워 민주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기본소득당도 있는데 또 다른 진보정당이 만들었나 해서 지지를 받겠습니까 저는 지지를 받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일부분들이 지지를 받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도 아니라고 봅니다 감히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촛불행동이 창당을 한다는 것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건 이제 그 오해는 거둬주십시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아예 오마이티비에도 제 발언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올라가서 아예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촛불행동은 창당을 못합니다 안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퇴진을 주장하면 안 오립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퇴진하면 내각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발언해드렸는데 아유 이거 또 일본 분들이 주신 떡도액 있네요 아니 제가 그래서 타래 그날 집회 때도 타래를 갖고 왔습니다 진짜 지난 뒤에도 제가 보여드렸고 누군지 모르겠네 너무 크고 좋잖아요 아니 퇴진이든 탄핵이든 타도든 아웃이든 규탄이든 일단 누구나 외치는 거죠 그런데 탄핵만이 답이다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 국회가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국회한테 탄핵 조금 해야 되나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퇴진하자 타도하자라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 퇴진하면 내각제가 된다라는 약간의 허위 정보를 버텨 아니 퇴진하면 어떻게 내각제를 합니까 지금 현행 법에 의하면 여러분 헌법이나 법에 의하면 퇴진을 하면 탄핵되든 퇴진하든 사표를 쓰든 해고를 당하든 두 달을 그냥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각제를 하면 그 사이에 개헌이 돼야 된다는 건데 아무리 일명 김진필 국가회장이나 윤석열이 그만두면서 내각제를 원한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를 개헌을 하겠습니까? 개헌하려면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행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랑 개헌투표를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그만둔 두 달 만에 개헌안을 준비해서 개헌투표를 같이 하겠어요 만약에 일사천리로 준비해서 개헌투표를 같이 해도 그건 다음 대선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보궐선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퇴진하면 윤석열이 연금도 받고 내각제로 간다는 건 사실 아닙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퇴진할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냥 국민들이 순순히 집으로 보내주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청공, 한동원 등의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로 수십 년 엄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년이 10년 같은 세월이었다 아니다 1년이 100년 같은 악몽이었다고 했는데 저는 1년이 10년 같았던 사람들은 윤석열을 징역 10년을 보낼 것이고 1년이 100년 같았다는 분들은 윤석열을 징역 100년을 보낼 정도로 분노가 크고 그 정도로 저는 범죄와 비리가 쌓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관저 이전 의혹이라든지 미국 무기를 벌써 18조를 사줬다는데 1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사준 게 2, 3조니까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1년 만에 사줬는데 그 과정에서도 비리나 리베이트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불법 노밀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코바나 컨테 세력들이 지금 국정농단을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 밝혀지는 건데 그리고 징역 100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퇴진한다고 내각제를 하고 그 사람의 명예가 유지되겠습니까 물론 퇴진은 본인이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 논리로는 그런데 탄핵을 외치든 퇴진을 외치든 타도를 외치든 아웃을 외치든 이건 주권자들이 그 상황에 맞게 하면 원칙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주권자들은 빨리 퇴진해라 내려와라 너무 나쁜 짓 하지 말고 앞으로도 나라 망치지 말고 그다음에 국회는 탄핵을 나사라 그러니까 퇴진과 탄핵을 동시에 해치면 되죠 그리고 아직 퇴진을 못 외치는 분들은 아까 진보당 피케처럼 아웃이라도 외쳐주고 규탄이라도 외쳐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거고 이 강물들이 다 바다로 모여서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처럼 거대한 물결이 될 거다 그래서 5월 20일 전국 집중 집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지난보다 많이 모으셨거든요 그저께 토요일날 이것이 5월 20일 전국 집회에 다시 한 번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고 왜냐하면 1년 차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나쁜 짓도 할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좌우 중도 합작 집회도 하는데 5월 20일 날 집회 끝나고요 이렇게 좌뿐만 아니라 중도나 보수력도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0일 전국 집중 집회 전에는 3시에 불교계가 이제 천주교 전국의 사자들 매주 월요일마다 전국을 돌면서 시국 미사하는 거 퇴진 미사하는 거하고 이어서 기독교계에도 나섰잖아요 이제 불교계가 수천 명의 스님들과 승려들과 신자들이 광암 시청 앞 대로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식상하다 지쳤다 질렸다 촛불행동 창당한다더라 다 그런 말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촛불행동 창당 못합니다 그리고 촛불행동만으로는 퇴진이 안 돼요 국민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동계나 야당이 결합을 해야 돼요 정국이 시민단체나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제 퇴진 투쟁이 나서기로 했고 진보당이 아웃 기본소득당 탄핵이 불가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니까 봤어요 중요한 건 제1야당 민주당이 아직도 멍멍거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 안팎에 맨날 무슨 사연이 있고 소란이 있던데 그건 그거고 이제 이대로 총선택하면 자기들이 압승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그냥 표 순순히 보내줄까요 탄핵도 주장하지 못하고 윤석열에 대한 대응도 지도를 못하고 이렇게 서민중산층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누가 이대로 표를 줍니까 지금 45%가 야당을 찍고 35%가 여당 찍겠다는 설문조사 여러분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자 몸조심하듯이 눈치 보고 기득권화돼서 퇴진 탄핵 이야기도 못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벌써 국민조사에서 다음 총선에 투표 안 해버리겠다 민주당 탈당하겠다 민주당 안 찍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우위여도 여러분 정작 투표장에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이겨오고 이겨도 참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범야권 지자들은 지금 짜증이 나 있어요 성질이 나 있어요 지쳐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야당이 민주당이 맨 당내에서 분란만 생기고 내부 총질만 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최근에 저한테도 탈당하겠다 투표 안 해버리겠다 민주당 지지 처리한다는 사람들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면 총선에 어쨌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하죠 차마 윤석열 세례를 찍겠다는 말은 못해요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야당을 찍겠다는 게 한 45에서 50% 여당을 찍겠다는 게 35에서 40%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투표 당일날 야당이 민주당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 희망이 없어요 심란해요 투표장 안 가버려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돈을 동원하고 조직을 동원하고 대형교회를 동원하고 극우단체를 탄탄하게 동원하는 정강원 세력이라든지 당연히 그다음에 무슨 신천지도 입다운 동안 그랬잖아요 통일교도 입다운 동안 그랬거든요 이건 다 사실으로 밝혀졌으니까 국민의힘에 이런 데는 조용히 조직 동원해서 야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꿈꾸는 퇴진 탄핵 타도 아웃은 물고픔 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기고만장해서 한동훈과 김건휘 끼고 더 많은 폭전과 혼전과 탄압과 비리를 저지를 겁니다 나라 완전히 망할 겁니다 미국과 일본을 완전히 갖다 바칠 거고 그리고 북한하고 전쟁도 할 겁니다 국지전이라고 참 여러 가지 우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얘기는 저희가 계속 할 것 같고 이태원 참사 기자회견도 있었던데 그 얘기도 저희가 해보죠 200일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말 끝까지 책임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고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도 시작이 됐지만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유족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 추모 얼핏쯤 떨어졌습니다 좀 이따 박정희 기자님 딜러 갖고 왔고요 지금 이분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200일 철안 농성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농성하는 과정에 경찰이나 국민의힘에서 방해를 해서 서너 분의 유가족들이 쓰러지고 실신하는 비참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갈비뼈도 하나 부러지시고 그랬다고요 그것도 오마이티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짜 저는 오마이티비에 고마운 게 여러분 이런 우리 국민들의 고통 현장 투쟁 현장에 오마이티비가 빠짐없이 옵니다 물론 서울의 서울이나 팩트티비도 빠짐없이 오시고 너무 고마운데 그 중에서 어쨌든 구독자 제일 많고 또 가장 기동적으로 열심히 해주신 우리 오마이티비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그 소식을 듣고 수, 목, 금 3일 연속 농성장에 와서 농성도 하고 잠깐 하고 1인시도 하고 안정혁TV로 응원방송도 생방송했습니다 갔더니 우리 종교인들, 성직자분들, 시민들 그다음에 많은 유튜브들이 계속 유가족들을 옹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대책이도 저는 처음에 윤석열 군과 경찰이 이걸 계기로 정권 타도투쟁에 나서는 세력이 있을 거다 하면서 이걸 예비해야 된다 이런 확단문건을 만들었잖아요 그 문건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참사를 못 막은 것 때문에 고의로 고른 것도 아닌데 윤석열 퇴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퇴진이 추모다라는 말은 한참 뒤에 나온 겁니다 그걸 북한이 민주노총에 진영을 내렸다는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발표했는데 그게 민주노총은 퇴진 투쟁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퇴진이 추모다는 그리고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구호입니다 같이 토론해서 그것도 참사가 발생한 한참 후에 왜냐하면 충분히 수십만 명 모일 게 예견 냈는데도 단 하나의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전날 당일 이미 신고가 들어갔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그것만으로도 퇴진 사유가 될 정도로 엄중한데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퇴진까지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다인을 날리면이라고 조작하더니 참사를 사건으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그리고 근조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앞에 다 근조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양해도 열사가 우리 근조 충호인데 이 근조를 못 쓰게 폐기하고 글씨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분양소에 영정도 입회도 없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폐륜 정권이다 그리고 가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당시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과 막말을 일삼으면서 국민의힘당 정치인들과 이상민과 한동훈과 그 다음에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라는 구호단체 자들이 놈들이 이거 보면서 진짜 뭐라 해야 된다 이 정권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생겨도 유가족들을 탄압하고 짓밟을 생각만 하지 음해하고 폐륜적으로 방해할 생각만 하지 절대 협조하고 보호할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태진이 추모당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어요 누가 보기에도 서울시내 모든 인파나 인파관리 병력관리의 책임자 누구냐면요 한 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한 명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이게 실제 권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용산서장은 오히려 용산 집무실을 보호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직원들을 경호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막는 일은 정신이 없어요 규탄 집회든 타도 집회든 심지어 윤석열 차량 집회든 그 부근에 집회가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그리고 그날도 이제 윤석열 태진표였었는데 삼각지에서 제가 8시 20분쯤 해산했어요 용산서장은 그거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산서장도 책임이 무겁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날 이미 상황 보고받았고 당일 상황 보고받았고 본인이 병력 있냐고까지 물어봤던 서울시대 모든 경찰력 동원의 책임자이고 실질적인 서울시대 인파 집회관리의 총책임자인 서울경찰 김강호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병력도 동원할 수 있었어요 김강호에 대해서 그래서 경찰과 일선검사 정치검찰이 장악한 일선검찰에서도 구속수사가 필요로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한동훈의 법무부와 이혼석의 대검에서 그걸 방해한 게 이번에 KBS 단독 보도로 특정 보도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대로 된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구속영장도 심지어 기소도 못하게 하고 있대요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김강호가 구속이 되거나 최소한 불구속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김강호의 입을 주먹어야 될 것이고 또 김강호가 구속됐다가는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국민들이 늘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이태우는 완전히 은폐하고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분양사도 설치 못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청 앞 분양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우 설치했고 그런데 김강호가 구속대로 기소되면 김강호는 윤석열 이상민의 직계거든요 지금 윤희군 경찰청장보다도 더 충성파, 더 직계라는 평가를 받아요 원래 2인자인데 사실상 경찰들이 지금 1인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실제 당일 서울시내 모든 상황 책임은 윤희군에 있는 게 아니고 김강호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강호가 구속되거나 취소가 되면 윤석열, 이상민까지 책임돈이 번질 거 아니에요 김강호를 임명하고 김강호의 총회를 보내주고 김강호의 수사를 방해한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그러니까 이상민까지 지금 헌법점에서 탄핵가 있는데 거기에 김강호까지 구속되면 안 돼 한동훈과 이혼석이 나서서 구정장 청구를 못하게 한 겁니다 KBS 보도에 대검이 방해했다고 나옵니다 대검이 누가 방해합니까? 당연히 이혼석과 한동훈 라인이겠죠 당연히 윤석열, 정치검찰 라인이고요 그래서 그 책임론을 맡겨요 정권 핵심으로 정권 핵심으로 책임론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김강호에 대한 구속장 청구나 기소를 못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김강호가 기소가 되잖아요 구속이 되거나 김강호 입장에서도 자기만 책임을 뒤집어주면 입을 열겠죠 이번에 용산서장이 입을 열었더라고요 이미 6시쯤에 김강호한테 보고를 했다 당일 그러니까 집회 전에 오늘 사상 힘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집회든 이태훈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김강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호를 이미 받았어요 용산서장 최소한 보호를 했어요 네 오늘 가장 힘든 날 가장 버거운 날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알았으면 김강호 이러면 되잖아요 단 한마디였으면 여러분 단 한명도 안 죽었어요 진짜입니다 아 그래 용산서장 당신은 집회 삼각지까지 행진해 나오는 거랑 용산 지무실 앞에 집회하는 사람들 방어에 책임을 최선을 다해 내가 타 용산서 외의 병력들 서울 경찰청 사내 기동단들 그다음에 빈집 지키고 서초동 빈집 지키고 있는 사저 지키고 있는 병력들 또 관저 빈집이라고 하게 됐잖아 이사 안 갔으니까 한남동 관저 거기에 또 수백 명 있으니까 그중에 한 100명 정도 보내서 이태원은 교통정략계 보행질서 정략계 네 여러분 단 한마디만 이렇게 했으면 단 한명도 안 죽었습니다 159명이 죽을 리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하하 근데 김강호 왜 일선 경찰하고 검사들이 김강호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겠습니까 김강호와 모든 상황이 책임자이고 정책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윤석열과 이상민과 이 사람들이지만 실질적 권한으로서는 서울경찰청 책임자가 맞거든요 근데 김강호가 보고도 받았고 본인이 전화까지 한 것도 확인됐잖아요 상황 어때? 괜찮아? 병력 있어? 이거 물어봤어요 참사 전에 네 근데 아무 좋지 않아요 지금 또 112 서울경찰청실 안에는요 서울시내 인파가 모인 모든 CCTV가 다 있어요 네 112 상황실이 전날부터 얼마나 빗발쳤습니까 사람 너무 많다 압사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보고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치경찰 정치검찰이 장악한 검경인데도 김강호를 구속시켜야 된다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김강호가 그 책임론이 번지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이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이자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마약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심지어 마약 문제마저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놈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마약이 문재인 정부 탓이다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뭐 마약을 풀어주고 그랬습니까 허용하였습니까 대마를 허용하였습니까 그 다음에 전세사기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거예요 전세사기라는 건 기업형 임대주택 때문에 수백제 수천제를 거느리는 임대사업자가 등장한 건데 이건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본인들이 대금으로 일종의 임대사업자도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만은 안 된다 그래야 임대사업자가 대거 들어와야 임대 물건도 늘어날 것이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주면 4년간 8년간 쫓겨나지 않아서 임차인들 또 서민들 또 안정된다 2011년 10일 여러분 뉴스를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임대차 3법하고 문제냐 임대차 3법하고 전세사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생각해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차 1법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차 1법 뭐냐 뭐냐 지금 2년 살던 걸 4년 살게 해주는 거니까 오히려 전세사기범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될 일이 아니죠 도움이 안 됐으면 안 됐지 쫓아내고 싶어도 사람 갈아서 임대차 임대를 올려서 갭 투자하고 싶어도 또는 사기치고 싶어도 일단 박정호 셉지는 안정호 셉지가 들어오면 4년 동안 못 쫓아내니까 사기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죠 물론 생각해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약을 진단 전문 탓이다 코로나가 정치방역이었다 진짜 미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날 10시 반에 문자를 뿌렸잖아요 현장 마약 단속합니다 기자 여러분 취재하러 오십시오 이건 팩트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한당 의원이 문서로 지시는 안 내렸겠죠 하지만 워낙 자기 직계잖아요 김강호가 구두나 또는 이심전심으로 야 경찰들 또 좀 마약 단속 실적 좀 내봐 지금 마약 심각하잖아 우리 정권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것을 좀 마약으로 눈도 좀 돌리고 나 마약 단속 잘해서 지지율도 좀 끌어올려 보자 노조를 때려잡는 것처럼 이렇게 부당하게 노조를 공격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처럼 그래서 10시 반에 진짜 단속한다고 보도효과 뿌리고 무지가 뿌리자들이에요 김강호 입장에서는 상황이 심각한데 병력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약 단속이 실패하잖아요 병력 투입하면 싹 교통정리하고 경찰들이 돌아다녀 작년 재작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보면 사람들이 죽이 되고 막 이제 야! 뭐 일부 극히 일부가 마약을 먹고 막 밖에 쏟아져가지고 막 이제 형님들 말하는 좀비처럼 다닐 수도 있고 막 이상 행동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 보면 뉴스에 그러면 그걸 딱 덮쳐가지고 봐라 마약이 이렇게 심각하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다 풀어줬기 때문이다 이러려고 했던 거잖아요 김강호가 만약에 그걸 입을 열 수가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원하고 마약 단속이 줄여가고 그랬다 우리는 그래서 10시 반에 보도작권을 뿌린 거다 그리고 박희영 그때 뭐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용산구청장 무질세 현장을 SBS하고 같이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맥상통하잖아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봐라 얼마나 무질세한 곳이냐 청공은 할로윈 없애라고 그랬고 청공은 박희영 얼마 그래서 SBS랑 현장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세실로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경찰들은 마약 단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복을 50명까지 풀고 기자들한테 문자까지 뿌렸어요 그게 윤석열 한동원하고 교감했건 윤석열 한동원의 구두 지시를 받아왔고 했다 김강호가 만약에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마약 단속 실적을 해서 모양새를 위해서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기획을 했고 공작을 했고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2주일 전부터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일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됐고 실제로 일주일 전에 음식문화축제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고 이때는 와서 그런데 그건 용산구청이 안전요금 배치했고 하나도 사고 안 났고 그럼 똑같이 해야 되나 누구랑 경찰은 공무원이 했어야죠 오세훈이든 김강호도 했어야 돼요 이상민이든 그건 다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강호의 기소를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 돼 있어요 핵심이 김강호다 이상민이다 오세훈이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이상민 탄핵이라도 가슴 헌법제하면서 가있지만 오세훈하고 김강호는 쏙 빠져 있어요 용산서장하고 용산경찰서장은 구속이라도 돼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오세훈하고 김강호는 실세거든요 이 정권에 그리고 괴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조사받으면 정권 책임되는 범죄거든요 심지어 마약단속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태를 방치했다는 게 그런 의혹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김강호가 입을 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마약단속 때문에 병력을 사복을 투입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차마 설마 일어나진 않겠다고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진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이태원 참사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특별법이 제정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서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참사가 9년이 지났잖아요 세월호 참사 요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요가족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냐면요 길어지면 안 된다 오래 안에 해결돼야 된다 그래야 빨리 가족들의 상처나 고통도 치유가 되고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도 일부 풀리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본인들이 당했잖아요 박근혜 정권과 국민의원 폐륜 세력으로부터 진상규명 방해를 당하고 정치 공작을 당하고 길어져서 9년이 돼버린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히려 초조해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줘요 저한테도 전화하시고 안진 걸 쓰면 길어지면 큰일합니다 지금 특별법 빨리 만들어서요 지금 특별검사, 특별조사단이 수산수사대로 조사대로 해서 대대적으로 그래서 아까 그 핵심이 그거잖아 예견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않았는지 그다음에 당일에도 신고가 엄청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엉뚱하게 조치를 했고 구조는 제대로 한 건지 어떻게 윤석열이는 1박 1만에 나타나가지고 앞싸 내진탕이겠지 사태지 하면서 여기서 애들이 죽었어 그런 짓을 했는지 이거 다 조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모아주십시오 진짜 이때 저는 윤석열 의원권 퇴진투쟁에 올인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이거부터 됐으면 좋겠어요 야당들 진짜 목숨 걸어주세요 들야짜 아닙니까 들판에 서있어라고 야당이거든요 영어로도 포지티브 파티 반대하고 투쟁하는 정당이거든요 밤야에 야당이 아닙니다 밤에 타협하고 국민의힘하고 놀러다니고 대기업 관계들 만나서 골프나 치고 이런 야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골프장에 들야가 아니에요 민중과 함께 들판에 촛불집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노동자 서민들과 양해성 이런 양해성 양해동 열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들판에 있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들 많이 이 방송 보시잖아요 민원 지도부들 국회의원한테 혼 좀 더 내주십시오 지금 당신들 어디에서 했냐고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말씀을 좀 들어봤고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경찰 수사 결론이 나왔는데 결국 윤 대통령의 천암 송치로 종결된 거죠 천암 김 모 씨가 위조 사무소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공무원들 송치되고 직원들 ESIND 직원들 송치가 됐고 반면에 윤 대통령 장모 최 모 씨 이 회사 사내 이사로 한때 지지했던 김건희 여사 사업에 관여한 저항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불송치되어 중이 됐는데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 아니십니까? 제가 양평 투기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이 20조 가까운 0원으로 되는 과정 그다음에 건설 인허가 나는 과정 비리가 다 확인됐잖아요 이번에 경찰이 천암을 김건희 오빠를 김진훈 대요 이름이 국정농단 의혹 핵심 세력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내가 실명을 공개하는 겁니다 기소국위원회 송치한 것만 해도 사무소 의자랑 공무소 의자가 확인된 것만 해도 저희들의 주장은 100% 이번에 옳은 거로 밝혀진 겁니다 일단 비리가 있었다 아주 심각한 비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민간업자가 공문서를 이수해가지고 최소 20억을 내야 되는데 그걸 0원으로 만듭니까? 80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면 최소 그중에 몇백억 남겨먹었을 것입니다 건설 현장은 굉장히 뻥튀기가 심하기 때문에요 최소 몇십억은 남겨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법에 의해서 20억 내야 돼요 그걸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줄이고 줄여가지고 0원이 돼 버린 거예요 2016년에 11월에 17억 4천8백여만 원 개발 부담금 부과됐는데 회사에서 두 번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 0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난번 지금 양평군서는 국민의힘이지만 지난번에 민주당 정경경 군서라는 분이 제조사를 지시해서 다시 매덕을 부과시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요제가 살상 확장된 거죠 이 김건인의 일가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촛불집의 구호가 이겁니다 윤석열이 1년 퇴진답이다 새로운 또 PK 나왔잖아요 나름 안치 윤석열 빨리 끌어내자인데 윤석열이 1년 퇴진답 중에 이 본부장과 비리와 본부장과 비리를 끝까지 비호하는 이 행위가 중대한 퇴진이면 타락시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발을 내보냈어요 그 과정에서 탈세까지 그런데 취임식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사건 저 고발을 인조사를 했던 저를 고발을 인조사를 세 번 봤는데 저를 고발을 인조사했던 수사관을 불러다가 취임식 때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면 그 수사관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 거부했어야 되는데 안 가서 비판받았는데 송모 수사관님 어떻게 됐겠어요 대통령 내가 직접 자기를 초대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겠어요 첫 번째 압박감과 두려움 두 번째 그래 내가 살살하고 가면 나는 승진이고 영전되겠다 이 정도란에서 나는 잘 나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를 분명히 제대로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했잖아요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이미 했어요 여러분 차장 나와요 김건희 최은순 비리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나경원 연구소를 안 하고 지금 김건희 최은순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여러분 그 ESIND 회사 이름부터 보십시오 왜 ESIND입니까 최은순은의 ES예요 최은순은 ES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ESIND를 은순이 ESI 은순이 and D 도터 은순이와 그의 딸 김건희가 주도원에서 살아오고 풍자를 한 겁니다 실제 ES는 최은순이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은순이네와 ESIND니까 D는 D지게 투기 많이 했다 이렇게 저희가 풍자를 한 거잖아요 사장을 최은순이 했고요 그 부지를 선정하고 개발 인허가 난 전 과정을 최은순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은순과 김건희는 모녀 관계로 그동안 모든 사업을 함께 왔어요 그러면 누가 보게 된 그 사업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최은순과 김건희입니다 김준희는 가족이니까 이름을 올렸어요 김준희는 또 심부름을 했겠죠 같이 기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최은순, 김건희, 김준흥 가족 사기도 아닙니다 시기에 많아서 가족, 치밀한 가족 범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른바 부인과 장모, 본부장과 제가 이제 본부장 비리란 말이 아니라 본부장과 비리를 바로 양평투기 때문에 했는데 본인, 부인, 장모, 가족까지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족의 사거든요 ESI AND D가 저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 비리가 아니라 본부장의 사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 윤석열 값 여러분, 인허가 날 때 양평군수가 김선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인허가 났을 때 여주 지청장이 윤석열입니다 여주 지청장은 뭐 하는 거 여주와 양평을 관할하는 구청장입니다 지금 지청장입니다 김선교와 여러분 김선교 유튜브에 두 개가 나옵니다 한 번은 초선들 간담회 할 때 윤석열 후보랑 제가 아주 친합니다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제가 양평굿을 때 여주 지청장이실 때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폭탄주도 마시고 헤어질 때는 이별주까지 먹었으면 나옵니다 본인이 윤석열과 특수관계를 자백을 했고요 더 심각한 자백은 또 본인이 총선 나오고 지방선거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자기가 위세가 세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실수로 윤석열 후보님이 나만 보면 미안해요 미안하게 왜 내가 다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막 조사 다 받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했다 고맙다 그럽니다 왜 내가 장모님 것을 다 해줬거든 다가 해줬거든 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윤석열 김선교 윤석열 장모 치시면 나옵니다 딱 들어가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장모님 사업을 다 해줬거든 거기가 원래 아파트 용지가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공직 외에도 김건희 최현순이 무려 양평의 네 군데나 되는 대규모 땅을 삽니다 그것도 차명까지 동원했어요 가족 그다음에 특수관계로 추정된 남자들까지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농진법 위반 부동산실명제품 위반 그리고 2014년 안에 건설을 마쳐야 되는데 그것을 몇 년을 끌고 문서를 조작해서 공무원들까지요 2016년대에 공문을 조작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시식의 긴가상 중공의를 조작을 해서 이 자들이 2016년대에 그때서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봐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다 분양하고 최소 저희들 출연건데 100억 안팎에 엄청난 소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당이 20억이나 나온 거겠죠 공무원들은 이제 송치는 됐는데 과연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공무원 선에서 연장할 수 있을까 그 무서운 짓을 지들이 이렇게 수사하면 감삼 모가지 날라가고 수사하면 이렇게 기소될 수도 없고 연금도 못 받고 처벌되고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원래 공무소 이전은 굉장히 위험한 아니 무서운 범죄거든요 무거운 범죄거든요 사무소에서 동행사도 그렇지만 지들이 뺀 무슨 조민 씨 논란 때 그 누구나 그냥 발행해주는 표창장 가지고 국기문란 범죄나 된 것처럼 그 난리 법설적으로 압수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수십 번 그런데 이것은 그냥 표창장도 아니고 국민들의 세금을 20억을 떼먹어버리려고 조직적으로 사무소에서 공무소에서 그러면 회사 이름도 최은순이고 그 회사를 주도한 것도 김건희고 땅 산 것도 다 최은순하고 김건희입니다 누가 이 범죄를 주도했습니까 그리고 김성교가 다 윤석열 때문에 해줬다고 자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수관계라고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했으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회사를 한 100번 정도 압수색하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은 지금 구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민 씨 표창장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 단 하나 지가 대통령이 됐고 수사 책임자를 침식에 불렀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사가 안 되고 질질 끄더니 대선이니까 2021년 가을에 불거져서 제가 그때 4번을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탈세도 하게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파구에 구급아파트가 있는데 최은순이 자기 특수관계 남자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그게 인정이 돼가지고 벌금까지 냈습니다 아직도 명의 변경을 아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관계 남성이 양평이 땅도 같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리 백화점이 기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주가 조족은 끝까지 비교를 할 것 같다 너무 심각한 범죄라서 양평 투기는 너무 투기가 확실하고 불법이 확실해서 양평 투기는 그래도 기소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기자들이 많았어요 틀렸어요 전망이 기소는 했는데 김건희와 최은순을 딱 뺄고 아예 완전 무혐의 처리하면 그때 침식 때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봐준 거로 국민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아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채무스 넷이 회의를 엄청 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장모가 10월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사기를 엄청 쳤잖아요 거짓말 쳤잖아요 그런데 재판 두 개 걸려있고 비리가 엄청 있네 그런데 이것까지 만약에 최은순이 기소가 되면 윤석열 거짓말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최은순과 김건희 나부터 직접도 도움을 엄청 받은 게 윤석열이거든요 처음에 검사 시절부터 저희는 엄청난 뇌물과 향응 제공을 받았다고 본다 결혼 전이니까요 결혼 때는 뇌물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결혼 전에는 최은순, 김건희가 아무 관계 아닌데 같이 향응 제공하고 로비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은순 기소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 이름도 최은순이고 대표도 최은순이었는데 이거 이제 검찰은 송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추가 신청할까요? 더 웃긴 건 저희가 이 신청할 거니까요 이 신청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촉구할 겁니다 그런데 김진우와 손희 처남이 기소인 것도 기소에서 송치된 것도 검찰이 무혐의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예 일단 경찰은 송치는 하는 건데 경찰은 침식의 질이 갔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일부라도 보낸 거죠 봐주기하고 꼼수로 그런데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혐의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이번에 김강호가 죄가 드러난 데도 구성장 선고도 못하고 있지만 기소도 못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됐나 봅니다 윤석열 1년 얼마나 많은 불법과 비리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수사 책임자를 침식에 불러드립니까? 아니란 할 때 그 침식이 3월이었잖아요? 아 5월이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수사 거의 안 됐습니다 최은순 여러분 최은순이 비리 주범인데 서면 조사가 웬 말입니까? 김건희가 학력, 경력, 교육 사기 저질렀는데 서면 조사해 줬잖아요 똑같습니다 완전히 봐준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됩니다 수사를 방해했잖아요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수사기밀을 최은순이랑 김건희한테 알려줬을 것입니다 수사기밀 누설, 공무집행 방해야됩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명백한 저는 제발 야당들이 이런 것 좀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대응해라는 겁니다 야당의 역할이 또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 고발도 저희들이 하고 투쟁도 저희들이 하고 이의신청도 저희들이 하고 고발 조사도 제가 3번을 받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솔직히 야당은 뭐합니까 솔직히 날마다 집회하고 주말마다 집회하고 지난주에도 소르소리랑 가서 집회하고 국회 가서 윤석열 퇴임 1년 퇴임이 나비라고 탄핵 현수막 내걸고 국회에서 기자인들이 있는데 그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돈도 버려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이미지 과일도 해야 되는데 쟤는 맨 대모하고 고발만 하고 탄핵만 주장한다고 이게 여러분 좋은 이미지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지만요 일반 국민들은 야 안진국 씨 옛날에 참현대 사무처장도 하고 민생경제 앞장서더니 요즘 보니까 맨 나경원 고발, 윤석열 후보, 김건희 고발 맨 대모하고 탄핵되지 저 사람 보니까 완전 급진 빨갱이네 대책 없는 대모꾼이네 고발꾼이네 매불쇼 나갔는데 저를 소개할 때 민생천재까지는 괜찮아요 솔직히 민생천재도 아닌데 그건 과분하고 대모천재, 고발천재 이런 이야기하면 웃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인생이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연진글 소장의 하소연도 들어봤는데 민생 얘기를 저희가 끝으로 한번 해보죠 마지막으로 해야죠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 인상이에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합치면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 정도 인상해야 된다 가족이 많을수록 여름일수록 평균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만원 안팎 오를 겁니다 가스나 전기요금 웬만한 가족들은요 만원 안팎으로 지금 이게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 계속 피켓팅하고 기작위하는 거 제가 갖고 왔습니다 국민들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라도 안정시켜주거나 아니면 한전이나 가스공사 적자가 심하니까 인상하더라도 최소한 상위 20%는 제외하고 나머지 80%한테 지원을 해주면요 버티잖아요 제가 독일 예를 다시 한번 듣게요 여러분 독일은 작년에 12,000원짜리 패스를 줘서 6월달, 7월달, 8월달, 3달 동안 한 달에 12,000원만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습니다 당연히 고유가, 고물가,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물가, 고통, 고통에서 12월달 가스비를 정부가 대납해줬습니다 국민 전체의 가스비를요 에너지위기, 고물가로 시당이 국민돼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석유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겠다 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가서 독일이 2040년, 50년 되면 재생에너지 100% 국가가 됩니다 진짜 엄청난 나라입니다 위험한 온전에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기오염을 만드는 석탄발존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갈대가는 석유에 의존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바람과 태양으로 수자원으로 재생에너지 100%로 와, 위대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에너지 수입에 의존을 덜하게 되면 에너지가 폭등해도 가격을 인상 안 시키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죠, 여러분 재생에너지 줄이고 있죠 온전 더 지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서민, 중소상공인, 중산층들의 생존을 폐기하고 니들 한번 뒤져봐라, 죽어봐라는 식입니다 공공연가 급등시켜버립니다 이자 때문에 죽겠는데 안 그래도 그런데 그럼 제가 마지막 호소가 뭐였습니까 작년 올해 봄에 12월, 1월, 2월 난방비 폭탄 거쳐서 4분의 2분기 이제 여름 앞도 지금 4분의 2분기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적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네, 내일부터 그럼 지금이 5월이에요 벌써 엄청 덥더라고요 오늘 날부터 엄청 덥다는 거 아니에요 초여름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난방비 고통으로 고통받아서 이제 조금 아이고 가스 조금 덜 나온다 관리비 그래도 관리비 엄청 나오는데 3, 40만 원씩 나오는데 숨죽여 사는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 5월달 6월달 전기료 폭탄을 줄 수가 있습니까 가스 폭탄을 줄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뜻이 있는 정부라면 여름은 피해서 여름은 피해서 4분의 3분기 때 조금 이상하고 4분의 4분기는 또 겨울이니까 또 피해서 그다음에 물가 좀 좀 진정되면 어쨌든 물가는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있으니까요 내년에 올려도 되잖아요 너무 적자가 심해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리더라도 4분의 3분기 올리고 여름 피해서 내년에 또 좀 올리고 물가가 좀 진정될 때 그다음에 올리더라도 서민 중산층은 독일 정부처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지자체들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들이 10만원 20만원 수당을 줬어요 물가 급등 수당 그다음에 남방 미치원 수당 그걸 윤석열 정권이 협박해서 못하게 한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국민은 다 주고 하는데 5주간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서 무지출 챌린지 무정부 챌린지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이 거지방 박정현 회장님 거지방 들어보셨어요 국민들이 지금 거지방을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요 박정원 안진걸 김윤상 피디 이런 분들이 모여들어요 거기서 돈 안 쓰고 일주일 사는 법을 서로 공유를 해요 누가 돈을 쓴다 그러면 욕을 해요 그걸로 왜 돈을 쓰냐 지하철 3코스 정도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지하철 탄다 그러잖아요 당신 당장 지하철역에서 나와 그 정도면 걸어가 만보기 깔아 100원 나올 거야 돈 보고 걸어야지 왜 돈을 쓰고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4,500원이에요 담배가 이 사람아 당장 편의점에서 뛰쳐나와 흡연실로 달려가 간접입은 충분해 그렇게 그 지방에 진짜 이게 다 써져 있어요 정말 아끼기 위해서 편의점에서나 슈퍼에서 가장 정수기 물 싸게 사는 법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제일 싸다 1% 막 정보를 올려 베스트로 뽑힌 거 뭔지 아세요 뭐하러 물을 돈으로 삽니까 식당이나 사무실 가서 물을 받아오십시오 식당은 밥을 먹어야 되냐 돈 주고 사무실 가서 물을 받으십시오 직장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은행에 가세요 은행이나 공공에 물 다 주잖아요 물 받으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실제 저도 가방 안에 PTP 하나 있어요 하고 공공시설 가잖아요 은행 갔다가 항상 물 받아놔요 저도 그래요 편의점에서 물 사는 게 아까워요 은행에 돈 찾을 때 수수료 1200원 너무 아까워요 진짜 그래서 수수료 나오면 안 찾아요 그 다음날 내가 거래한 은행에 영업시간에 가면 수수료가 안 나오잖아요 참아요 급한 일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마구잡이 올려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까지 있는데 거기에 다시 공공기 또 올려요 여름 앞두고 이건 국민들이 죽여라는 겁니다 죽여라는 겁니다 국가 걱정 국민들의 민생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도 지원 안 해줘 그래놓고 무슨 지원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원 대책 딱 하나 나왔죠 긴급생계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신용 20% 이하일만 줘요 그것도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됩니까 가면 줄 서 있는데요 100만 원인지 알았더니 갔더니 50만 원을 빌려주고요 세상에 이런 때려죽을 놈들 이자를 무려 16%를 적용받습니다 긴급생계자금 맞습니까 긴급고리대라고 해야죠 학자금 대출이자도 1.7%를 빌려줍니다 문제는 좀 못했고 엄청 떨어뜨려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학부모들 생활비 대출해 주거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외에요 한 학기에 150만 원씩 1.7%를 빌려줍니다 대학생이나 학부모는 조금 더 살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 진짜 50만 원 16% 빌리는 분들에 비하면 참 민생이 앞으로 하반기 때도 계속 중요한 이슈로 돌아올 것 같은데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날 대거 모여주십시오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날 3시에 시국법회 윤석열 대출이 한 승려들과 불교학의 시국법회 수천 명 승려들과 신도들 5시에 대규모 집회 촛불 집회 전국 집중 7시에 자아중도 합작 집회 모여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주십시오 집권 1년도 이제 지났고요 그다음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탄핵이나 윤석열 아웃 선언했고 민주당만 남아있는 민당도 어쨌든 의원들이 계속 집회에 나오잖아요 서영길 최고위원 장경재 최고위원 발언도 했습니다 제가 박잔대 최고위원한테 발언 요청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이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민생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윤석열 1년 퇴진이 답이다 피켓을 안진골 소장이 들고 계신데요 저희 오마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또 주풀 집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아마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생중계로 함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중계도 보시되 현장 놓으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방에 의하면 야 집회에 가고 싶어도 뭐 하라고 하냐 차비 드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미안해요 웬만한 거리는 걸어오시고 나오면 차비 물값 정도 드니까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웬만한 거리는 걸어오시고 장거리는 버스나 지하철 정도로 곧 있으면 이제 지하철 버스 통합 패스 생기거든요 제가 강력히 촉구해가지고 30% 정도 저렴해요 그거 이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야당들께 내부총지라고 기득권화 되어 있고 이럴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ESIND 그 공흥지구에 윤석열 본인이 연루되어 있고 김건이 연루되어 있고 최은순이 연루되어 있고 그 자들이 주범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은순이랑 김건이를 쏙 뺐잖아요 김성교도 뺐고 이거 탄핵 사야 됩니다 수사방이에요 공무집행방이에요 공무상 기밀두솔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수사 담당 수사관을 침식에 부른 것은 공갈이 될 수도 있고 협박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탄핵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총선 전에 더 윤석열한테 제대로 맞서고 민생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이 두 가지 시대적인 과제를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열심히 안 하면 다음 총선에 당신들 국물도 없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 안 해버려요 열받아가지고 외면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윤석열 한동안 김건이가 하도 난리 피우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혹시라도 아세요 막 쇼하다 보면 또 올라가서 이준석 같은 사람 영입해가지고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민주당보다 더 낫다 하면서 야당은 또 분열되어 있잖아요 정의당 진보당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민주당 기본소득당 몇 표라도 분열되면요 분산되면요 조직력이 있고 금력이 있고 대형교육 끼고 있고 구구단체 끼고 있고 정강은 끼고 있고 심지어 통일교육 신천지까지 입당해서 도와준다는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당이 이겨버릴 수 있어요 제발 좀 야당들 이 피눈물 나는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당장 퇴진 탄핵은 아니더라도 강력히 윤석열 정권에 맞서오고 이렇게 명백히 공지구 비리 같은 것은 완전히 정말 탄핵사유 발생했는데 이건 탄핵사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운육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했다 탄핵됐잖아요 지금 윤석열 탄핵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탄핵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면 민생문제라도 제대로 합니까 서민중산층 중소상공위에서 지금 뭐 하나라도 야당이 관찰시킨 게 있어요 윤석열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 죽이고 있는데 이자라도 하나 감면을 시켰어요 물가를 하나라도 제대로 지원해줬어요 민주당 소속 지자체 한 20군데 확산되다 말았잖아요 민주당 소속 지자체라도 다 지원을 하던지 민병대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님 이동준 당내 민생파들이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도 많이 하고 맨날 토론도 했어요 지난주에도 이것도 했어요 민생경제 토론에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민당에 당력을 길러서 의원들이 전부가 뭐 하나라고 따느냐고 제가 따지는 거예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은 이재명 대표까지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그 사이다 그다음에 옛날에 민생문제 해결하던 그런 건 다 어디 갔냐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민주당이 열심히 총력을 기울여서 못하냐 하고 아쉽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야당이 더 분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안진권 소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건강 잘 챙겨주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마이티 150만 아직 잠깐만 저 아직 안 됐습니다 제 방송 때 딱 됐으면 얼마나 영광이었습니다만 좋습니다 오늘 안에 제 방송을 좀 이따 보실 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우리 오마이티비 후원 회원 가입 오마이 뉴스 10만위 클럽도 꼭 가입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안진걸TV 양희삼TV 우유종TV 임세현TV 인사이트TV 우리 민생경전구소 자매TV들 또 함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발로 뛰겠습니다 피눈물 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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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